안녕하세요. 블랙퀸입니다. 천사같은 하이 끝은 악마같은 바이 매번 미칠 듯한 하이 뒤엔 뱉혀야 하는 프라이 시간 답이 없는 체스 매번 속절하도 yes 스탑한 감정의 무게 얼어 죽을 사랑해 경찰서 뻔하디 뻔한 그 러브 경찰서 경찰서 인익투랑크 북 사랑을 표현하려고 씨렬같은 걸 표현하는 것 저는 컬러 오는 거예요 사랑은 다 니거 다 내가 가지려고 I don't get it You look crazy, thank you baby I will, it'll do you I'll do you 저희가 같이 미팅을 하면서 제가 운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감독님이 제일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봤어요 나약한 저를 견딜 수 없는 미래에 제가 너를 향해 주는 화살을 줍니다 첫 번째 단체 씬에서 터뜨리는 그런 이펙트에서 먼지랑 뭔가 다 날라와서 문을 들어갔는데 진짜 멋있게 됐어요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제일 기대되는 씬인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빙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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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빙! 진짜로 조금이름 해 한번 보여줄까요? Let's kill this love 어... 그냥 총이 아니에요 대포 아예 대포를 뮤직비디오 잘하라구 저희 브릿지 촬영 꽃 보실거에요 사실 경쟁이야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